묵은지 국수에 육회가 잘 어울려요? 안 드신 분들은 몰라요. 이게 아주 시원하고 여름에 아주 끝내줍니다. 완전 맛있어요. 흰쌀한 육회까지 화려한 염력으로 올려주면 비로소 묵은지 육회 국수가 완성됩니다. 묵은지 육회 국수 나왔습니다. 네.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? 아니, 도대체 어떤 맛이에요? 예술이에요. 예술. 주문하신 삼겹살 목살 나왔습니다. 국민 고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요. 저 영롱한 빛깔. 바라만 봐도 좋아. 이 집이 우리도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신선하다고요? 네. 고기가요, 색깔이나 이 육즙을 풀고 있는 정도가 완전히 나아요. 자를 때부터 이제 살코기의 탄력이 되는 거죠. 자를 때도 없대요? 그리고 자른 고기집보다는 고기의 육즙이 더 많은데요.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순서 따위는 없지요. 일단 나부터 먹고 보자. 이때 존재감을 뽐내며 모기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접시 하나가 등장하는데요. 원래 이렇게 고기만 먹으면 1, 2인분밖에 못 먹는데요.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 않아서 3, 4인분은 먹게 됩니다. 3, 4인분. 혼자서. 다크 정도 먹어야지. 어허허허. 저 찌글찌글 맛깔나게 익은 고기의 자퇴를 보라 고소한 육즙이 세워나갈 세라 묵은지로 감싸 바로 입으로 지킹해 주는데. 우와. 이 최강주와 밭에서는 체면 따위 난중에도 없다. 인도식 맨손 식사법을 몸소 실천하는 진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고. 김밥 아니에요? 그렇게 맛있어요? 고기만 먹으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 묵은지하고 같이 섞어서 상추하고 싸먹으면서 그 느끼함도 없어지면서 정말 이건 단짝단짝. 굉장히 잘 어울려요. 느끼함도 잡아주고 묵은지의 담백함과 시원함이 여름에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시지도 않고요. 그렇다고 알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어떤 청량함이 오는 그런 맛이에요. 고기의 어떤 기름 맛을 싹 씻어주는 청량함이라고 해요.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. 이번에는 묵은지와 관자의 합작품. 홍어 삼합의 아성을 깨뜨릴 이르마이야 묵은지 관자 삼합 되겠습니다. 이 묵은지 정말 물건이네, 물건이야. 저희는 3년 된 묵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저희 묵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성입니다. 숙성이요? 저희가 특별히 특허까지 받아서 숙성을 하고 있어요. 승부사의 김치는 클라스가 다릅니다. 숙성법으로 특허까지 받았는데요.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의 묵은지 맛을 잊을 수 없어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체계화된 방식을 만들었다는군요. 와, 색깔이 너무 좋은데요? 제가 농도 좋아서 먹은 거예요. 승부사 묵은지의 숙성은 총 두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1년차 숙성 때에는 식감으로 맛의 기초를 다지는데 이때 꼭 넣어줘야 하는 재료가 있답니다. 청각이요. 청각이요? 네. 청각을 넣으면 김치에서 시원한 맛이 나고 그다음에 아삭아삭해지면서 숙성이 더 잘 돼요. 그렇게kami. 감사합니다.